거기서 이제 사람이 좀 오면 또 요파면 돼. 아휴 세상에. 고생했어. 5만 5천 원 벌었어? 사우나에 가서 자라. 모텔 들어오지 말고. 아휴 모텔비도 비싸더라고. 저희 주말에 15만 원씩 하대. 가서 백년의 길 여자. 스타트. 연습중이에요. 연습중이에요. 두고. 됐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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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둘 물로 넘어 닿는 청춘 이란 말 한숨은 제발 남지한 삶이네 눈물타고 빛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 물에 한정 없다는 늦은 어제만 일자오로 내 사랑 하나만 이를 위해 나 살려 보는데 눈물타고 빛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 물에 한정 없다는 늦은 어제만 일자오로 내 사랑 하나만 이를 위해 나 살려 보는데 강키 올려서 디스코를 해주세요 아우 야 디제이 좀 바꿔보라 야 안 올려서 돼 있는거에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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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숨금도 다시 멀었네 이내 몸은 없지 않아 무덤한 사랑은 야속한 세월 속에 접수지 않아서 긴 몸이 하나 붙이 늘어만 하네 아싸 나의 숨금도 다시 멀었네 아싸 나의 마음 무덤한 사랑은 약속한 세월 속에 접수지 않아서 긴 몸이 하나 붙이 늘어만 하네 무덤한 사랑은 나의 마음 가지는 마음 아이고 힘들다 끄셔가지고 여파라 먹으려고 밥값도 못해가지고 불모 뒤지게 생겼네 두 끼 사발매만 먹었는데 탱탱 불어가지고 못살겠다 어떻게 연점 팔아주실 의향은 있으세요? 네 두 팩에 5,000원 밖에 안해요 비가 오니까 한 팩에 만원 두 팩에 만원 세 팩에 만원 네 팩에 만원 이래요 네